포트넘이 1위를 차지하자 다른 팀의 약점에 대한 주목이 커졌습니다. 리그 우승은 선수들의 능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선수들이 하나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감독의 전략과 외국 선수 활용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상이 적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맞아떨어진 덕분에 맨체스터 시티는 구아르디올라 지휘 아래 7년 동안 5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이 번 우승하지 못한 것 중에 한 번은 구아르디올라의 첫 해였고, 다른 한 번은 팬데믹과 1점 차로 여러 패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리버풀의 17점 차이로 뒤졌음에도 10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맨체스터 시티는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빠르게 팀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은 이런 맨체스터 시티를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는 경쟁이 격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했기 때문에 다른 리그의 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올해 맨체스터 시티는 후방을 강화하기 위해 구아르디올라를 영입했고 우승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미 2번 패배했음에도 토트넘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우승 확률은 여전히 60%입니다. 앞으로 챔피언스 리그에도 집중해야 하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얼마나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아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는 최소 2패로 우승했습니다. 그들은 100점을 넘기며 106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당 3골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점은 경기당 0.7, 즉 1골 미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토트넘은 이런 기록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18경기에서 2.25골만을 얻고 7점을 획득하면서 경기당 1골을 받는 상황입니다. 2.25골로 승리하려면 수비적인 축구 전략이 필요하겠죠. 경기당 1골을 받는다면 공격력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그러나 리버풀이 우승했을 때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경기당 2.5골 미만을 획득하고 경기당 1골을 받으면서도 99점을 얻었습니다. 성심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2대1로 이기든 승리는 승리이죠. 당시 리버풀은 오직 3번의 패배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이렇게 패배를 적게 가져야 하는 것일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랜체스터 시티는 6번의 패배를 겪으면서도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86점만을 획득했는데 그것은 큰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골을 넣고 받는 비율도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 팀 간의 경쟁이 더욱 격렬해져 많은 팀들과 치열한 경기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랜체스터 시티는 5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중요한 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에도 5무 5패를 기록하면서 우승했습니다. 최소 10번의 승리를 하지 못해도 실질적으로 우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랜스터 시티는 2015에서 2016 시즌에 우승하면서 15번의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81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포트넘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를 포함하여 볼 때 프랑스 리그의 랜은 2011년에 17번의 승리를 하지 못했음에도 76점으로 우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승이 단순히 팀의 성적에만 의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경쟁하는 팀들 간의 관계와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변동성이 생깁니다. 포트넘은 현재 8라운드 경기 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승 확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시즌 전 이 확률은 1%였지만 현재는 15%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의 현재 3강팀은 우승 확률이 39%까지 올랐습니다. 아스날의 진짜 팬인 피터는 포트넘이 곧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장난을 치곤 합니다. 그러나 포트넘이 앞으로 16라운드 경기 동안 1위를 유지한다면 그들의 우승 확률은 30% 또는 40%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포트넘의 우승 확률이 15%에 불과한 이유는 3가지 중요한 요소에서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팀 내의 단결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스트 11은 팀의 핵심이겠죠. 하지만 베스트 11만이 팀이 아니라 벤치 멤버까지 모두가 팀의 일원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포트넘이 경기 수는 적더라도 FA컵, 국제경기, 그리고 주중 리글 경기 등 다양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의 로테이션은 필수적입니다. 이때 기본 11명이 아닌 선수들도 자신을 팀의 일원으로 여기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팀에서 떠나겠다며 불만을 품는다면 팀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포트넘에서는 벤치의 선수들도 중요합니다. 에머슨, 벤다비스, 호이비에르, 노셀소, 힐 등 고가의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면 대형 클럽들도 이러한 퀄리티의 벤치 선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선수들도 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셀소는 예상보다 출전 기회가 적고 심지어 부상까지 겪었습니다. 이니 콘테 감독에게 소외감을 느껴 임대로 떠났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원래부터 포트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네디슨의 백업을 자청한 것이 아닌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미드필더가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은 분명합니다. 현지 언론들도 로셀소의 이적설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셀소는 복구에만 집중하며 이러한 소문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호이비에르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팀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3년 동안 포트넘의 핵심으로 활약했음에도 현재는 주전에서 밀렸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계속해서 호이비에르의 이적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네속 역시 주전에서 밀렸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단 10분이라도 이 팀에서 뛰고 싶고 승리를 위해 돕고 싶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러한 분위기인지 아직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로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확정되었는지 그 결과 약한 팀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맨체스터 시티와는 맞붙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강자 맨시티와의 경기를 통해 판가름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상의 문제는 포트넘에게 큰 고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스톤은 그가 아직 팀과 호흡을 맞추지 않았음에도 아스날전에서 선발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A매치가 끝난 후 풀넘전에서는 출전이 예상됩니다. 기대해 봅시다. 존스는 현재 안정적이며 페르치와 솔로몬은 수술을 받아 몇 달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벤탄쿠르는 거의 1년 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의 경기력이 여전히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팀의 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현재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부상을 당하면서 90분 동안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후반 20분간 골을 넣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대륙한 경기 스케줄으로 인해 손흥민, 비수마, 사르 등 주요 선수 3명이 결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포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 주된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어떨까요? 벤탄쿠르, 솔로몬, 힐, 세세뇽이 돌아오고 선수들이 부상에서 벗어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더 강력한 선수들을 영입하며 10분이라도 경기에 나서는 모든 선수가 팀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전술에 녹아낸다면? 현재 출전 중인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고 특히 손흥민이 매주 90분 동안 뛴다면 그들은 쉽게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0경기 정도만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강인한 정실력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랜체스터 시티는 이미 두 번의 패배를 경험했고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 팀들은 강팀들에게 쉽게 이기지 못함으로 포트넘 외에도 다른 팀들도 많은 점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노드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한 번 퇴장당하면 맨시티는 확실히 최강이 아닙니다. 아스나는 현재 경기력으로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격력이 매우 약한데 그래서 오시맨 영입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맨을 영입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인정할 만합니다. 리버풀은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했을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때 5패 정도면 어때요? 그렇다면 정확히 87점이겠죠. 우승 어때요? 포트넘을 응원하는 화이트비어드였습니다. 포트넘 화이팅 감사합니다. 포트넘 화이팅 감사합니다.